자, 첫번째 게임 출발합니다. 최진희 공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공격면에서도 지금 빠른 공격으로 두 선수가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. 공이 길었습니다. 지금 경기를 이끌어 가고 있네요. 최지인 서브 짧은 서브 출발해 최지인 예 최지인 어 좋았어요. 어 좋아요. 두 점을 앞서 있습니다. 최지인의 서비스 어 서비스 좋았어요. 다시한번 최지인 최지인 좋은 서브를 가정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최지인 질 최지인 다시한번 최진 몸쪽을 노립니다 조금 더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최진 서브 최진 서비스 렛 15.9 디펜스 인터뷰 오 좋아요 최진이 받음이 5점을 앞서 있습니다 최진 오 좋았어요 유다현 게임 포인트 유다현 긴 서브 2회 3 강한 서브 서비스입니다 첫격점 많이 끊어주고 있습니다 최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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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다현 예 포핸드 탑스피 유다현의 서비스 최진 서비스 포인트 최진 백핸드 들어 올려봤는데 최진 유다현 서비스 입니다 최진 유다현 최진 최지인은 백핸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최지인의 서비스를 스코어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버핸드 팝스피 입니다. 유다현 서브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하지 않더라도 일단 산재 공격을 하지 못하게끔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. 좋아요. 유다현 서브 цу 구경 앨범 앨범 유다현 앨벚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